아 아 아 아 왜 이리 와 이리 와 뭔데 뭔데 아 얘네 불어요? 안 불어 아 아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리 온순한 상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진짜 신기하다. 네 봤어요. 안 문어요. 안 문다니까. 물어요? 그레이트 블루홀에서 상어를 만나는 대회는 성공한 경만종. 하지만 원하던 프로젝트에는 못 미친 결과이기에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. 안 문을 어떻게 쫓아야 돼요? 있었어? 여기 왜 이렇게 뛰어? cent ikf clergyyos. 저기 칠 거 같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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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불고리다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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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맞다! 야 돌고래가... 여기가 수심이 엄청 깊은 건데 돌고래는 혼자 안 다니잖아요 그치? 이야 진짜 신기하다 수입과는 분위기가 아닌데 와우!